퇴근하다 코스코에 들렸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식재료 하나를 사서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제가 거창하게 요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5분도 안 걸리는 최소한 우동 레시피입니다. 잠깐 이번 세일이 끝나기 전에 거의 마지막 온 거니까 뭐 살 게 있나? 이번에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에 시작하는 9월 달 세일이 괜찮습니다. 이제 그때 와서 필요한 걸 사면 되는데 뭐야 이렇게 찌는 여름에 벌써 이 블랭킷 세트가 들어왔네요. 3불 할인해서 12불 이 코스코 그담요라는 게 이건가요? 이거 나 집에 하나씩 있지 않나요? 지금은 보기만 해도 덥습니다. 필라 조거 이것도 지금 더운데 3불 할인해서 12불이고요. 제목에 딱 걸리는 조깅 바지 저는 재료를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집에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백세님들은 좀 더 필요하실 수가 있는데 뭐가 집에 있으면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거 드디어 9월 달 세일에 나옵니다. 이 심심한 맛 2불 60 할인해서 6불인데 사실 이걸 사면 오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구입하는 게 언솔티드 믹스드 넛인데 이건 메인 재료는 아니지만 오늘 하는 음식에 넣을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이 올레이크림도 세일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 더 사놓을까? 지금 이 올레이크림 이 올레이크림 세일 나오지만 지금 올레이크림 이 세 종류 중에 제가 이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두 병이 있습니다. 아 그냥 다음 세일까지 버티죠 뭐. 요즘 먹는 프로틴과 콜라겐이 있어서 그렇지만 휴대한다면 이 부스트 글루코스 컨트롤 혈당 안 올리는 단백질 음료 6불 50 할인해서 25불 49 언제까지지? 9월 4일까지 할인입니다. 물론 이런 게 성분이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기력이 너무 없어서 오후가 되면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이 MCT 오일이 정말 저 끝에 밑에 깔려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 동네에도 대거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4불 할인해서 16불인데 언제야? 8월 27일 며칠 세일이 안 남았네요. 하나 더 사나? 아니죠. 이걸 한 스푼씩 먹으면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고 제가 이전 MCT 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산다면 여기 CA 그러니까 탄소가 8개냐 탄소가 10개냐 중에 탄소 8개만 들은 걸 팔거든요. 제가 찾아놓은 제품이 있죠. 온라인에서 사면 그건 살 것 같아요.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상 그렇습니다. 모처럼 세간식이 보이는데 6불짜리 오렌지 셔벳 팝콘 세틀콘의 크리미 오렌지 플레이버드 드리즐이다. 그냥 뭐 뒤를 안 봐도 지나가야 되겠네요. 맛은 무척 있어 보이지만 굳이 팝콘을 오렌지 맛까지 먹을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죠. 지금 치카 팝이 2불 30 할인해서 3불 59입니다. 간혹 팝콘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것도 선플라워 오일에 설탕. 아 그냥 팝콘은 끊자. 스키니 팝도 마찬가지고 그냥 팝콘은 끊자. 팝콘 대신 이 치즈 퍼프 이게 치피라서 좀 나아 보이지만 아시죠? 이것도 그렇게 괜찮지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이건 맛도 별로입니다. 2불 28 할인해서 5불 39지만 이런 거 좀 낫다고 사나봤자 한 3분의 1 먹으면 눅져서 이렇게 썬 칩을 사놓으면 이게 뭐 좋든 안 좋든 이게 소진이 되겠지만 저런 건 그냥 남아있을 수 있어요. 결국 이 칩을 건강화하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먹는다고 칠 때 이왕 산다면 그냥 맛있는 걸 사야 되니까 썬 칩을 사던가 안 사던가 그러는 거죠. 제가 이 육포 비프저키를 잘 안 샀는데 제품 서빙당 1g 설탄밖에 안 들어있다는 이 제품이 지금 샘플이 있어요. 한번 맛을 볼게요. 그냥 소세지 맛입니다. 제가 비프저키라기보다는 우리 집에서 소세지를 내가 구웠는데 하루 동안 실온에 둬서 좀 마른 맛? 맛있다고 하긴 좀 그래요. 오늘 할 요리에 당분을 넣지는 않을 건데 약간 말린 과일이 있으면 좋거든요. 아직도 냉장고에 드라이 망고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좀 넣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제가 데이츠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이츠랑 저 맹고 조금 넣거나 안 넣거나 이렇게 당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타트체리도 넣을 수 있죠. 아주 조금 소량 설탕 대신 타트체리나 레이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집에 뭔가 말린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요리에 집어 넣을 수 있어요. 크랜베리가 4불 할인해서 6불인데 이런 크랜베리가 있으면 샐러드 이런 게 넣어 먹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거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도 다 먹을 방법이 없고 이건 4분의 1컵 40g에 설탕이 24g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미디드 슈가가가 너무 높다. 요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만 말려놔도 엄청 달잖아요. 설탕이 반 가까이 들어있다? 요거는 지나가야 됩니다. 소금, 후추, 갈릭 들은 거 시즈닝 중에 요런 거 쓰는데 여기도 해바라기씨 오일은 약간 들어있어서 100% 좋지는 않지만 뭐 6불에 요런 블레인드 쓰면 뭐 치킨 같은 거 구울 때 맛이 괜찮은데요. 2불 더 비싸면서 용량이 엄청 큰 게 새로 나왔습니다. 소금, 마늘 역시 선플라워 오일 들어있고 뭐 파슬리 좀 들어있고 갈릭 오일 요걸 다 써가고 요즘에 소금 걱정이 많잖아요. 요게 새로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 사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식당 타파스 파는 곳에서 감바스를 먹었는데 그게 굉장히 쪼끄미고 좀 그랬거든요. 집에서 마늘을 오일에 정말 감바스 할 때 튀기듯이 구운 다음에 이걸 섞으면 식당 감바스처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새우 지나가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이 황도를 샀는데 이게 껍질까지 먹어도 맛이 괜찮았어요. 100도가 등장했습니다. 값 차이가 있죠. 이거는 8불 79 이건 12불 그러나 올해 거의 마지막 100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사봅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약간 진정됐지만 아보카도 사지 않을 거예요. 저번에 이 딱딱한 거 샀는데 비율을 못 맞춰서 이거 익히는 비율 맞추다 스트레스 받아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식재료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단순하고 가격이 좋은 올게닉 베이비 스피나치 시금치를 가지고 특급 레스토랑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재료는 아니지만 피넛버터 파우더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코스코에 산 건데 식당에서는 브라운색 소스를 발랐거든요. 물에 계속 조금 더 소스처럼 해도 되지만 저는 어차피 맛하고만 상관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이렇게 뿌려두고 시작합니다. 스페인 시금치 요리를 할 건데요. 코스코에서 저는 베이비 시금치 샐러드용을 샀지만 일반 시금치를 단으로 사서 씻어서 하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일단 웍을 꺼내왔습니다. 이 코스코에서 산 웍을 언제 쓰냐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죠.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조금 볶아주고요. 오리지널 레시피는 사과, 건포도, 잣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없으면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과일 조금, 마른 과일 조금, 넛 종류 조금 넣으면 돼요. 저는 찾아보니까 잣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과일 잣을 넣어서 먼저 볶아줍니다. 역시 코스코에서 산 갈릭 솔트를 넣을 거지만 그냥 소금으로만 간을 해도 됩니다. 시금치 샐러드에 소금을 아주 소량만 해도 간이 되거든요. 시즈닝을 많이 하지 않고 원재료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건 시금치가 싱싱할수록 맛있는 요리가 될 거예요. 요즘 생활 외식만 한 건 아니고 맛집 탐방을 갔는데 스페인 타파스를 먹으러 간 식당이 음식이 정말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 중에 이 시금치 요리가 딱 봐도 만들기 너무 간단하면서 건강하고 맛있어 보여서 백세 식단 채소노동 레시피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맛있는 걸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찐이잖아요. 제가 그때 바로 백세님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걸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럴 때 웍을 사용합니다. 센 불에 빨리 볶고 끝내는 거죠. 여기에 시금치만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요. 이 샐러드 시금치를 씻냐 안 씻냐 맥플릭스 풀즈음 보신 분들은 샐러드 야채도 씻어 먹어야 되나 외식은 어떻게 합니까? 외식도 하는 사람이 집에서 샐러드 야채 씻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쯤에서 시즈닝을 약간 해줍니다. 그냥 소금으로만 간을 해도 되고 갈릭솔트 조금 넣어줍니다. 끝이에요. 5분이 안 걸리죠? 소스도 편한 대로 있는 소스를 넣으시면 되고 저는 땅콩가루가 있어서 쌍콩가루를 썼는데 인절미가루, 콩가루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없으면 생략해도 돼요. 백세님들 어때요? 네 스페인 타팥집보다 솔직히 더 맛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메인 재료는 시금치에 약간 간을 해줘서 볶은 건데 평소에 먹던 것과 다른 것은 사과와 견과류, 마른 과일이 들어가면 그게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시금치 사과볶음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와 시금치가 의외의 꿀조합으로 너무 맛있습니다.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제 주식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디즈니 월드 안에 케빈 예약한 제가 거기 데코레이션을 경쟁적으로 한다고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이 나왔습니다. 디즈니 월드 안에 디즈니 장식을 할 때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불도 들어오면 딱 케빈 앞에 걸어놓으면 좋은데 50불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인도용이네요. 이게 아우터용이어야 되거든요. 이 장식을 밖에다 해서 자랑하는 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 뿔곧게 뜨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괜찮은 게 있으면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8월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연말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게 나와 있겠죠. 올해는 왜 수영복이 이제서야 쫙 나왔는데 모양도 안 예쁘고 올해 예쁜 수영복 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코스코 수영복도 실망입니다. 수영복 옆에 히택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때 추운가? 이 동네에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아이들 거 상하 세트가 10불입니다. 디즈니 미키마우스 캐릭터 파자마 세트가 4불 할인해서 13불이지만 이건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얌전하게 생긴 드레스거든요. 무릎 좀 내려오면 좋은데 카키색 있고 블루색 있고 5불 할인해서 18불입니다. 이거는 시원하고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거 헐렁한 걸로 하나 살 거예요. 이게 약간 펑퍼짐하게 미디움으로 사기로 했어요. 이 코스코가 사이즈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스몰을 사도 되겠지만 이 감이 시원한데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탁 떨어지는 감이고 이 베이지 카키 다 괜찮은데 일단 안전하게 청색으로 사고요. 동네에서 입고 다니면서 출근복으로도 쓸 수 있어요. 세일할 때, 보일 때, 사이즈 남아있을 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가서 딴 색깔을 살 걸 이렇게 후회가 되려나? 그러니까 지금 이 키 큰 모델을 입었을 때는 이게 무릎 좀 위잖아요. 저한테 대보니까 무릎선에 닿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공을 들여서 영상을 만든 것들이 많고 스킨케어, 건강, 웰빙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코스코 영상을 좋아하시고 제가 또 5분 거리니까 자주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들려서 시금치를 사서 건설적으로 정말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니까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할 일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촐하게 장을 봐서 86불 정도 나왔고요. 백세님들 딱 봐도 제가 아직 산림에 복귀가 안 된 게 보이시죠? 그냥 산림 작파한 채로 오늘도 외식, 어제도 외식, 내일도 외식 스케줄이긴 하지만 곧 복귀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외식 아닐 때는 집에서 양배추 먹거나 시금치 먹으려고 합니다. 다행히 시금치 요리 아이디어를 얻어왔기 때문에 최소 노동 레시피로 건강하게 야채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